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린영어입니다. 저는 앞으로 수능 및 모의고사 독해 파트를 10여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각의 풀이법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글의 목적 추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듣기평가가 끝나는 18번에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 2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글의 목적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이 문제에서는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주어인 I나 위와 같은 등의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일컬면 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그런 동사들에는 Ask, Want, Hope, Recommend, Command, Require, Request 자, 이런 동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은 2019년도 3월에 출제되었던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의 모의고사 시험지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보시면 일단 보기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본문을 보시면 자,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excellent work from you in your new department 자, 이렇게 해당 지문에서 1인칭 복수주어인 we와 그리고 looking forward to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어서 일하게 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마찬가지로 3월에 출제가 되었던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물론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를 차근차근 다 읽어보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지문상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박스가 친 것처럼 자, I would like to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무언가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would like to 자, 그래서 I would like to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 자, 새로운 페인트로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as per the lease agreement,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래서 please advis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라는 표현을 보면 내가 집에 어떤 페인트 같은 경우를 업데이트하고 싶은데 집주인으로부터의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지문상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은 이렇게 3번이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를 한 번 또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2019년도 3월달에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시험이에요. 마찬가지로 보기 1번부터 5번까지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칭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so we are asking 자, 우리가 요청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for your permission 당신의 허락을 to contact your child 자, 당신의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자, by completing the form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문서를 완성을 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볼게요. 자, but we ask that you complete this form 자, 앞에서 나왔던 똑같은 폼을 완성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폼이라고 하는 게 indicating your preference 당신의 선호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문자로 연락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호도를 말이죠. 자, 그리고 and have your child to return it 당신의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자, 해당 지문에서 자, 1인칭 복수주어인 여기 있는 we와 그 다음 요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asking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의 18번 문제 유형 글의 목적 추론하기 문제를 같이 우리가 봤는데요. 난이도가 쉬운 문제이니만큼 실수하지 않으시고 꼭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나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